요리조리 박쥐 접기 입니다. 요리조리 날라다니는 박쥐 에요. 만드는 과정이 어렵지 않으니 함께 따라해봐요. 색종이 현장을 준비하시고 안으로 반 접어요. 다시 안으로 반 접어요. 손가락을 넣어 벌리며 눌러 잡아요. 뒷면도 똑같이 해요. 손가락을 넣어 벌리며 눌러 잡아요. 가위로 잘라주세요. 깊숙이 넣어 자르는 것이 좋아요. 반대쪽을 안으로 접어요. 왼쪽으로 방향 접어 넘겨요. 뒤집어요. 안으로 접어요. 왼쪽으로 접어 넘겨요. 가위로 접은 부분을 안으로 내려 잡아요. 눈, 코, 입을 재미있게 그려봐요. 눈, 코, 입을 재미있게 그려봐요. 눈, 코, 입을 놔준다.